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쿠만입니다. 요새 tv만 틀면 나오는 각종 정치 관련 이슈들. 당론이야 어쨌든. 우선 서로 손잡고 대한민국 국민들 숨 좀 쉴 수 있게 민생 문제부터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아직 먹고 살기 덜 힘든가 봅니다. 안되겠습니다. 모 국회의원 팔아버리고 민생 안정에 적극적인 모 국회의원 주식 구매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 한 분 정도는 마음에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및 보이콧 등을 주식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발직한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리뷰해드릴 옥소폴리틱스 앱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회원가입, 설문조사, 회원인중, 옥소킷 등을 통해 옥소코인을 획득하시고 채 GPT를 활용한 정치 관련 AI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주식을 매도 혹은 매수해보세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무조건 악성 댓글을 달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옥소폴리틱스 커뮤니티 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현금 많은 보너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리뷰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설명란 참조 부탁드리고요. 이상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쿠만이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positiv, 알림 설정 부탁드 convolution 감사합니다.